이시영 후보생은 어떤 심정이 들지? 간식 주십니까? 크게 얘기해봐 간식이 먹고 싶습니다! 간식이 먹고 싶나? 제가 이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먹을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30초간 직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오빠가 잠이 안 오신다 훈련 잘 받고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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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무작ę 고맙습니다 Pillow 서울호 여하철 Johnson Sheryl from 저